설탕물 대 소금물입니다 단찬 단찬이죠 운정환 1번 1번 부르겠습니다 저는 3번 2번 2번입니다 1번 정환씨부터 원샷 해주세요 꿀꺽꿀꺽 소리가 굉장히 잘 마셔요 설탕물이네요 왜 지금 아메리카노 한 잔 한입 하신건가요? 밥을 먹고도 아메리카 한 잔의 여유 그만한 여유를 보여주면 되는거죠 뭐였어요? 설탕 맞아요? 설탕 맞습니다 역시 운정환 나만 아니면 돼 도겸씨 제가 2번이거든요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마셔주셔도 돼요 한번에 드셔도 돼요 오 눈이 커져요 달아요 3번이 좀 안 좋은데 운정환 3번 소금물일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고를 때 내가 마셔볼게요 소금이어도 표정변은 없음 인정입니다 음칫하셨는데 원샷 아니에요 원샷 승관이가 연기를 잘해요 소금같은데요 승관이 설탕이죠 설탕이에요 조용시아 마셔주세요 자동소금 맛있게 드셔주시고요 뭐야 뭐야 설탕인데 설탕이요? 누가 소금이에요 그러면 이게 대박이다 자 잠시만요 누구지? 조용시아씨 물을 왜 드세요? 왜 그런가요? 물을 왜 드세요? 목말라 잠시만요 조시아 형의 따뜻한 컵에 냄새를 한 방울이 남았는데요 네 이거 어떻게 마셔? 진짜로 진짜로 와 이거 잠깐 미쳤어 나왔네 이거 설탕이야 네 표정 변화 없었어요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잠시만요 바닷물인데 거의 염돈 수준인데요 저희가 이긴 걸로 하기가 살짝 그러네요 저희 주실래요 그러면 무승부로 할게요 무승부 잘 참았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표정이 안 변했어요 지금 계속 웃고 있는데 표정이 지금 안 좋아보이네요 PD님께서도 이제 엄지척을 들으셨어요